이 빨거슬방금 보이지요? 어? 이것도 버섯이에요? 벌레. 벌레도 보이죠? 아 죽은 벌레. 벌레가 보통 다른 세균에 침입하면 사가가지고 죽어서 빨리 없어져요. 그런데 동추마추라보다는 지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균들을 못두게 하거든요. 그러니까 벌레가 하나도 안 썩었지요. 이건 노린제 포식 동충화초. 아, 이 버섯이 이제 곤충을 숙주삼아서 네, 숙주삼아서 자라니까 포식. 네. 노린제 포식 동충화초. 색깔도 이쁘지요. 네네네네. 이게 상당히 많지는 않아요. 이게 귀하고. 벌레가 죽어야 딱 한 개씩 나오니까. 벌레 하나다, 하나씩. 이것만 또 채취하려도 전문적으로 달린 사람이 있어요. 한약 재료로서 굉장히 고가거든요. 그렇죠. 동의보관 같은 데 보면 동충화초. 재배도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누에 동충화초 재배를 많이 해요. 거의 큰 걸 위주로 생산성이 있어야 되니까. 그래 많이 하더라고요. 이때가 이게 제일 큰 건가요? 아니면 어린. 아니요. 다 큰 거면 더 크지도 않아요. 아,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이는구나. 동충화초가. 색깔 조금 이상을 자세히 보면 이런 게 보일 겁니다. 이게 이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보이거든요. 계절 바뀌는 시기. 그리고 봄에서 여름, 여름에서 가을 딱 바뀌는 시점이 보여요. 아... 오늘 귀한 거 봤으니까 그 손이 발견, 어제처럼 눈이 제일 먼저 발견했죠. 네네네. 오늘도 발견 한번 해보십시오. 아, 감사합니다. 자, 이동해봅시다. 네, 이동! 이동을 합시다. 합시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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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ürs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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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